어, 엠포드기 엄청 잘한 것 같애 사앙이 아웜 왜 왜그러는데~~ 아, 왜그러냐~~~ 짜이요 돼잔! 돼잔 돼잔 아, 전판동 재밌었지 않나 여러분? 간만에 통곡해가지고 아 뭐야 손 씻으려는데 왜 비행기야 아 끊고 씻을게요 손이라도 좀 씻어 대장 샤워도 잘 안하면서 뭐? 다 써? 아 더러워 그러면 달구 물으면 50씩 덜렁 달구가 뭐예요? 달구? 달구가 뭐지? 그럼 보급 한 개 이상 먹고 치킨씨 3만 골 아우 감사하죠 우리 민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이번판 치킨씨 30덜렁 나도 치만추 2판 치킨씨 킬당 1덜렁 콩림고식 킬당 10덜렁 골 오 콜 미리 말씀드린 저 2등합니다 2등하면 킬당 10,000원이란 뜻이네 콜 전투력 증진을 위해 선입금합니다 아이고 치킨 먹어야죠 부작이 또 받았던 구두원 감사합니다 오진하니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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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왠 죽어? 왜이래 아아씨 진짜씨 치킨씨 3만 왜 안죽어? 아 이거 1등 해야 되나 2등 해야 되나 고민되네 역시 답은 2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아 잠시만 나 치킨씨 엄청 많은데? 치킨씨 거의 10만원 가량 되지 않나? 10킬 이하면은 그냥 3등은 어떠냐고요? 이거 3등 방법이 자격이야 내가 볼게 3림보는 3등이 3등 아니었어 뭐? 3림보라니 아 그걸 게임 어떡하냐 우리 희망인데 멍청아 그걸 게임 어떡하냐 어? 어? 다시 방금 무조건 2등 해야 되는데? 뭐야 앞에 사람 나 봤나? 나 제대로 한다고 했지 여러분? 어? 했지? 들었지? 여러분 카구팔 마이크로우지 조이스 해봐 우지? 형제도 선입금 갑니다 못하면 스쿼드 스무개 거절하겠습니다 아 스카구팔 갈게요 그럼 우지랑 카구 쓰라고? 우지랑 카구? 굳이 그래야돼 우리 우리 그렇게 해야됐고? 아니 굳이 우리 그래야되냐고 잠시만 나 차도 없지 않아 이거? 나 차도 없는거 같은데? 연기나는거야 지금 오토바이? 아니지? 얘 왜 연기나? 와 탁 큰일났는데 이거? 그러면 아 뛰는것 보단 이게 빨라요 아 저 차있네 아직 2페이지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좀 빨라져가지고 좀 너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직 2페이지에요 야 그래도 타이어 하나로 지금 50km 넘게 나오네 와 됐트 이제 들어간거 와 잠시만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진짜? 차가 있어도 위험한데 뭐라고? 자율주행하면서 공대 안돼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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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율주행이 죽은게 아닌거 같아요 아까 자율주행하다가 저 낙사했거든요 계속 돌았네 치킨 먹었어? 아직 안정성이 좀 보장되지 않네요 네 아아 제발 우와 와 진짜 무거워서 붙였다 와 씨 개죽건네 아 씨 어 자기장인데 확실히 좀 빨라졌다 확실히 빨라졌네 아 앞에 싸우네 아 돌아가야겠다 씨 무조건 만나나 이렇게 해야겠다 오토바이 쓰러져있죠 여기 여기도 한편집 있는데 살짝 피해서 돌린 다음에 내가 어제 뮤턴트로 치킨 먹으려고 처음에 기초작업을 했던 이 한편집을 들어와서 아 나 카고파리지 마이크로우지 아니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오 씨 뭐야 너 웃을 줄 알았는데 와 놀랬라 씨 오 나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이런 컴마왕 같은 놈 이거 칭찬인데? 아 얘 왜 칠판이야 저 사람 컴마왕 안 써서 진건가 그러니까 나 가방도 쐬고 있잖아 이게 대단 안해줬어 여러분 말해줘야지 이 뭔 소리야 난파패버리기 와 저기 앞에 웅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웅동이거든 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까지 안 걸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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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손기가 이쪽에 사운드가 많은데 네 아 아 아 뭐야 아 엠케이스 위에 130총몇 여기 있었어요 뒤 한번 보자고요 선택의 시간 2등이냐 1등이냐 어 쟤가 하나 남았구나 아 잠시만 5킬이면 10만원이잖아 아 여기 있거든예 지금 아프지 카브 8? 사양됐어 와우 자존심 시켜야지 여러분 돈이 답니까? 이것은 유아라 이말이야 2등한 CAC 킬당 2만원인데 이씨 콩림보아신내 유아 금품 뭐라고? 어 엠포드기 엄청 잘한거같애 상황이 아 왜 왜그러는데 역시 대장공이 닿지 아니 오늘 정지벅은 뭐올렸는 아니 또 정지벅이면 어떡해 아 이씨 아 왜그러냐 아 잠시만 실화 160 몇시간 아니 이거 야 잠시만 아 이거 봉계정이에요 여러분 테스트 봉계정이야 나 아 며칠이야 168시간이면 7일이야? 잠시만요 키읗 잠시만요 키읗 잠시만요 키읗 잠시만요 키읗 잠시만요 키읗 아 풀지 마세요 그로스모니 아니에요 18시간 화이트레스 넣지 마세요 잠시만요 그냥 정지만 풀어주시고 넣지 마세요 뚱뚱해 아 화이트레스 넣으면 안돼 뚱 안 넣어 아 예 넣으면 안돼 어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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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 안돼요 예 정지 먹어야 돼요 저는 정지 자주자주 먹어야죠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볼 때 전판이랑 항상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전판에 14키로 승하고 또 승한 거잖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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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김치 지키는구만 부케 들어가면 되지 뭐 이 와중에 손 씻고 오면 십덜렁 제 본계정은 7일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운영자님이 보고 계셔서 정지는 바로 풀렸습니다 정지는 사랑입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게 꿀 어깨 뭐지 오